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드디어 제니 한 대 제니 오늘 컨셉 사진 제니 이 사진은 제가 앞머리도 자르봤잖아요 과거로는 진짜 많이 자르더라고요 눈이 엄청 찔려 저는 코스트하고 인연이 있는 거 같아요 남편 이름이 또 쌤이었어요 쌤 쌤 자기야 이건 당신 그 미친 사람 자꾸 할 거야 이거 연기 이거 왜요 내 말 믿어 니 와이프 말 믿냐고 발연기 아니 그니까 이거냐면은 아 뒤도 갈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무슨 스토리에요? 무슨 스토리에요? 아니 그런 스토리 오케이 아 고스트 스토리 남자 새끼도 안 해서 죽어도 와서 봐 눈으로 확인해 그 형 같다 이 내용만 들으면 파라노마 액티비티 아 그니까 파라노마 액티비티 서로 인사 나누셨어요? 그럼요 둘이 보는데 왜 이렇게 정확해 아유 친해질 거예요 나도 안 그래요 저의 곧 친해질 거예요 5분 뒤에 친해질 거예요 5분 뒤에 친해질 거예요 겨울에 이거 입도록 하겠네 긴 지가 46 46? 46? 넘 감시네 연극 데뷔해요 네 지금 신인으로 돌아가는 느낌? 처음이니까 진짜로 너무 긴장되고 새로운 저한테 동견이여가지고 뮤지컬을 하면서 연기가 너무 재밌으면서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10 몇 년 차에 지금 먹고 있잖아요 또 오랜만에 신수 예술을 신수 예술을 신수 ㅋㅋㅋㅋ 해바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찢어졌다고 나와. 어? 옷이야? 빌리브 옷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찢어졌어? 어? 내가 숙이면서. 자살을 숙이면서 옷이 뜯어졌어요. 그럼 어떡해? 이거? 부자 동생한테 빌리러 오신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거 좀 찾아줘 봐. 미세윤이 셀프카메라 뭐 그저 뭐 공포도 뭐 두려움도 무슨 말 타내는 거 몰라? 한순간에 저주도 저주도 공포도 당신이 만들어낸 여사일 뿐 아 이따 이따 한순간에 저주도 보도 다음 대상 진짜 어? 2시 22분 고스트 스토리 2시 22분 내 얼굴도 없어 한순간에 저주도 공포도 한순간에 저주도 다osed 이제 한순간에 스토리 effiz 과연? 믿어? 니와이 정말 믿냐고! 아오 안녕하세요 3년째 느낌왕 잠시 말씀드리면 영상 같이 하구요 제인이는 남편이 프랑스 스릴러 늘봉매관 늘봉매관 식당이 늘봉매관 학원 선생님이 이러면 안 돼요 늦게 이러보겠습니다 깻잎은 깻잎만? 내 친구의 친구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를 떼준다고 어?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남자 진작인데 응 이건 이상한 거 물건 안 돼요 수천하네 지금 말하자 심한 이해가 안 돼요? 아 진짜 아 덕분에 안 보여줄게 어 제가 제가 네 난 진짜 쿠키에서 사오는 비단하자마자 오렌안국 뱀, 오렌안국 섹시 오렌안국 뱀!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잘 갔다. 네 잘 갔다. 이리세요.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이 신발. 이 신발 뭐지? 너무 추워서 뭐 뚜껑난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고프네. 이 신발. 야, 우리 아ïti. 아, 냄새 진짜. 어? 매콤한 짜리야. 진짜 매콤한 짜리야. 진짜 매콤한 짜리야. 진짜 매콤한 짜리야. 진짜 매콤한 짜리야. 짜리야. 진짜 매콤한 짜리야. 짜리야. 짜리야.